다 말았으면 물을 끄세요. 바로 도마에서 자르지 말고 5분 정도 도마 지켜나가 잘라주세요. 5분 정도 시킨 대한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담입시켜서 잘라야 대한마리가 우스러지지 않습니다. 아이가 들어가서 도마가 제 몸부를 위해 대한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만족하구요. 우리가 만족하는 대한마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. 저 지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. 젤리 한 번 해볼까요? 네, 젤리 한 번 observation, 그럼, 한 번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라면이 만족하니 그 편의점에서 어떻게 말하실까요? 음... 저는 이 떡을지지아 보다는 스텔서장입니다. 뒤로는 스태프입니다. 저 같은 외할 것 같은 느낌을 감사합니다.